이 청산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 어르신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자, 이병철 정산으로 출장 가요. 엄마, 이거 웬일이야? 뭐 잔치 있어요? 어르신들이 매일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노인복지관이에요. 청산에 계신 어르신들만 오신 게 아니라 청성, 청산. 이 두 곳의 어르신들이 다 오셨습니다. 봄을 웃고 강성에 숨어 있었네 안 돼! 그대 같은 사람 보지 못했네 청소 돌리세요! 안 받쳐 안 받을 수 있도록 안 돼! 내 사랑 받아주고 자극을 잃고 강성이 아, 잠시만 수답이요. 잠시만 수답. 네, 잠시만. 어르신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머니들이 가동거미까지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어머니들 한 7, 8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어떤 요가인지 저도 궁금하니까 잠깐 따라서 저도 해볼게요. 아, 네. 이번 세월에 영화를 만난 사랑은 아마 하나. 저기 요가 배운지 얼마나 되셨어요? 요가? 예. 나연폭제가 나온 지 구, 구 년 됐어요. 구 년. 어머니 그럼 요가 배워서 뭐 내가 지금 뭐가 좋아졌다 하는 게 뭐 있으세요? 별로 못 느껴, 뭐, 별로 못 느껴, 뭐. 아, 별로? 선생님! 선생님, 요가 배웠는데 6년을 배웠는데 별로 못 느낀다는 지가. 열심히 안 했는데도. 좀 다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네. 아, 갑자기 말씀을 확 바꾸시네요. 아까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시더니만. 아니요. 효과는 있죠. 효과 있어요? 운동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엄청 좋지. 그러면 어머니 지금 몇 학년 몇 반이세요? 8학년 4반. 계단도 쉽게 올라가실 수 있고. 올라갔다 내려가죠. 그렇죠. 요가 교실에서 다른 분들 요가를 할 수 있게 우리 어머님의 민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요에 맞춰서 요가를 하면 됩니다. 예.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이고, 또 가사를 또 이름으로. 그것만 했어도 됩니다. 자,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암을 부리고 가시는이은 어 쓰ины. 침이도 못 가所. 발병 났는 안녕하세요. 갑자기 하셨는데도 이 정도면 대단하십니다. 미뉴에 맞춰서 요가를 해본 건 아마 우리가 처음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교실이에요? 한글 교실이에요. 90세 할머니에서부터 78세 할머니까지 전부 할머니들이 여기 참여하고 계세요. 신랑,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어머니, 손자, 그 다음에 딸. 90평생 그를 모르고 사신 거예요? 네, 선생님이 가르쳐주시고 그냥 따라 읽어요. 이제 버스 같은 것도 안 물어보고 타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네, 그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니, 화이팅! 화이팅! 하이파이브! 황복순 어머님의 비오는 밤. 목걸음 속으로 해가 숨어 넘어가고 서서히 어둠이 깔린다. 초저녁부터 양철 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쪼록쪼록 물바디에 흘러내리는 소리. 꽃끼오, 꽃끼오. 방문을 드려면 친구하자네. 어떤 때 쓰신 거예요? 우리 집에는 네가 오래 암으로 고생하고 가시고요. 그래, 자매 하나의 거질로 한 8년을 고생하고 가셔서 써봤어요. 아, 그래서 비 오는 밤에는 남편이 더 생각나시고 이래서 쓰셨군요. 이 한글도 이제 배웠고 이제 그거는 아주 쉬우니까 곧 손자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문자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해봐야죠. 자, 우리 어머님께 박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데 누가 자꾸 저를 부르더라고요. 오빠! 오빠! 불러갖고. 아니, 선생님 잠깐만 일로와 보세요. 다른 데는 약간 요가도 있고 그렇지만 약간 정적인데 여기는 너무 과격한 운동 아닌가요? 중장년층을 겨냥한 에어로빅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활기차는 거는 진짜 정말 이건 오자마자 느꼈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어머니, 어머니. 회비를 안 내셨나요? 아니면 엄마가 반장이세요? 아니에요. 나이 제일 많다고 이거 곱게 입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 아, 풀메이크업을 하고 오셨네. 어차피 땀 흘릴 건데. 아니, 여기 오니까 동생들이 언니는 몸이 그 전하고 틀려졌대요. 그랬잖아, 그지? 그러더라고요. 뱃살이 들어가서 여기가 조금 나인이 됐잖아요. 제가 먼저 허리가 아팠어요.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좀 살이 빠지니까는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동작이 과격하던데. 재밌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 허리가 돌아갑니다. 허리가 불과 일 년 전만 해도 안 돌아가던 허리가. 그러니까. 아, 이게 에어로빅이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과격한 운동 같아도 이게 이제 신나게 하니까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운동이 되는군요. 아니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혜원 중에 노래 잘하는 분이 있거든요 박지영 그러면은 막내예요 자 에어로빅으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막내의 노래에 맞춰서 우리 에어로빅을 합니다 만나는 이녀의 시작 추억 세월의 늦적 거울어서 말하네 내가 제일 예쁘다고 내가 제일 매력 있다고 혹시나 해보지만 역시나 기대만큼 원한 말을 들을 수 없어 이 세상 사람 사람은 그래 간절히 원할 때는 더 어디고 마음을 비우니까 어둠처럼 보았잖아 오늘은 파리파리한 바바뿐이 이제 나를 더 사랑하며 살 거야 더 많이 많이 행복하고 싶어 이렇게 하루하루 불링불링 오늘도 파리파리 청춘한 탓이듯이 어느 생각하기 나름이지 행복한 말 많이 사랑한 것만이 이렇게 오늘도 불링불링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저는 다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온 것 같고 빨리 철수해요! 여기 위험한 방이요! 아유 팀장님 안녕하세요 야 정말 그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엄청난 열의로 수업에 진짜 열심히 동참하시네요 여기는 노인복지관이 정말 최고 인기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 노래교실 하이아드 최고 인기 많은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노래교실을 제가 깜빡했네 이분들은 또 뭘 배우시려고 그렇게 줄을 쓰셨나 안녕하세요 4, 2, 3, 4, 4, 5, 5, 5, 6, 5, 6, 7, 8! 하나 둘 셋 좋다. 우리 어르신들의 좋은 기가 뒤. 으 transparen 느낌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가 인기가 좋다는 거를 네 학생들 우리 학생들만 받아 볼 수 있어요. 남학생들은 아무도 안 보여요? 아니 아까는 앉아 계셨는지. 그러면은 저도 저기 앉아서 우리 선생님에 그 즐거운 노래 교실 학생이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세 번 시작! 우리 학생들 중에 선생님 수업을 받고서 거의 가수가 됐다. 이런 제자가 있으면 한 번 추천해 주십시오. 시각장애인이세요. 이기분 어머님. 여기 여기 노랑티. 김기분. 김기분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앞이 아예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무 도움 없이 한 발짝도 못 당깁니다. 그러면 이병철 얼굴을 혹시 텔레비전을 보시냐고. 아니, 말고지. 금요일날 무대를 빌려드립니다. 많이 보지. 방송에서만 모든 이병철 씨를 실화로밖에 너무 반갑습니다. 어머니, 제 손만 갖고서는 저의 잘생긴 얼굴을 모르시니까 제가 얼굴 다.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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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잘생겼다고 그러면 진짜 잘생긴 겁니다. 잘생겼어. 표정이 늘 이렇게 밝고 행복하신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알아? 왜요? 복식회의 노래교실에 댕김성은 내가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성격도 100% 달라지고 아주 건강이 엄청 좋습니다. 아주 행복한 애가. 어우 세상에. 성격도 달라져요. 성격도. 옛날에 괴박했어요? 괴박했어요. 아니, 괴박했어요. 여기 어미성은 노래가 엄청 좋은 거예요. 아, 맞아요. 노래 어미성은 내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어머님께서 지금 이 행복한 노래 뭐가 있을까요? 다 행복해. 저 선생님한테 배운 노래 다 행복해. 윤종화씨 노래. 네, 윤종화씨의 언제벗서. 언제벗서. 언제벗서를 정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벗서. 선생님 자막 준비. 태풍이. 곽호홍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에 참 맛을 다 보고 살아고 아, 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머릴법 한 십자가 됐는지 복사! 복식관이 여기 생기고 처음부터 나왔지 처음부터? 어머 여기 터줏대감이시네요? 터줏대감이지 농사지다가도 이렇게 딱 놓고 시간만 되면 딱 왔지 보통은 농사가 먼저인데 우리 엄마님이 복식관이 먼저 복식관이 먼저 노래교실 가요도 재밌고 풍물도 재밌고 노래도 재밌고 컴퓨터도 재밌고 요가도 재밌고 다 재밌지 아직도 그 복지관은 우리가 가는 데가 아니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오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저기 보고서 저기 보고 예 여러분 경로당에서 하트만 치지 말고 복지관에 나오셔서 좋은 정보도 배우고 많은 저기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로당에서 고소돈만 치면은 성격벌이죠 돈 잃죠 망상하죠 관절 나가죠 손목 나가죠 여러가지 나갑니다 복지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머님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노래 작곡은 노래 어우 그것은 아예 다리 어이 또 눈빛 여러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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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갈까, 길이 갈까 영원을 물어와도 고마운 새벽은 멀어지나 멀어지나 피자고 자, 오늘 노인복지관에서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사시고 즐겁게 사시는 어르신을 반납하는데요 여러분들, 절대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와서 제2의 황글을 즐기세요 놀고 놀아, 사랑여 다시 한 번 내 곁에 좋다, 좋아 상처만 두고 떠나가는 나에게 눈물여 아... 아... 고맙습니다.